얘가 진짜 사람 우습게 만드네 그냥 헤어지자 난 더이상 너 못 만나겠다 짠 축하해 고마워 오빠 결국에는 프로젝트 따냈네 강홀이 독한 건 알아줘야 돼 이거 조명인데요 우와 그럼 신고 하죠 뭐 이제 말 놓자 그래 우리 내일도 만나자 여기는 좀 더 디테일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 보고 싶다 왜 말을 그렇게 해 금방 끝나? 기다릴까? 결국 제가 기준을 찾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미안해 너는 진짜 괜찮아? 내가 이런데도? 내가 이런데도? 이런 이런 이런